배우 이병헌이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예고편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. 지난 13일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공식 SNS에는 2차 공식 예고편이 게재됐는데요. 약 2분 46초 분량의 이번 영상에서 특유의 서늘한 푸정과 날렵한 액션으로 T1000을 연기한 이병헌의 여름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T1000은 액체 금속형 사이복으로 지난 1991년 개봉한 터미네이터2에서 로버트 패트릭의 연기의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.